팀선멸? 아 라운드제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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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단단하게 하고 왔어 아 아 네 아 아 아 이게 안 죽네 나이스 나이스 컷 아 축창비도 좋은데요 일단 맞추면 죽네 서버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? 아 미국 중부였구나 어쩐지 어쩐지 말이야 오케이 나이스 다크존이 무서워요 무서운 동네에요 다크존이 무서운 동네에요 미중보에선 이런 빌드 쓴단 말이지 SH 레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은... 1000시간 넘겠네? 이게 약간 미국에서 쓰이는 그런 빌드 느낌인가봐요 이런 리자베크 백팩을 써가지고 복합적인 느낌으로 좀 챙겼네요 무기 조작력에 재장전 속도에다가 무뎀에 방뎀에다가 복합적으로 치왕까지 다 챙겼네 이거 진짜 찐 복합빌드인데요 거기다가 스킬티어를 3티어 챙겨가지고 1, 2, 3, 4티어 챙겼네 스킬티어 4티어 챙겼네 105방 사전력? 105방 사전력이면 괜찮은데? 저런 빌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쓰이는 느낌인데 아 나 혼자 1대스 했어 아 나 혼자 1대스 했어 아 나 혼자 1대스 했어 동영상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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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으로 한번 분위기가 타고 그중의 프렌차 garant인 것 같아요 분명히 dude 아ereal 질ит 아 나 혼자 1대스 dense 그중의 프렌스 뱅뱅 어 이게 안맞는데? 아 가끔 몸샷에서 죽긴 죽는데요 아 이게 지금 여기 서버가 미중보여가지고 가끔 애매하게 맞아요 아니 총이 안나갔어 방금 오케이 빅토리 아 죽창빌드도 재밌긴 하네요 오 23만 경험치 레벨업 3레벨업 양인데요 이거는? 아 그럼 6킬 했으면 6킬 아 1대스가 좀 아쉽긴 한데 6킬 했네요 그래도 짧은? 1에서 1